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정답 박정우입니다. 자, 우리 스피드 개념의 정답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자, 이 강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활용해야 되는지 교재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스피드 개념의 정답은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의지 개념의 정답의 핵심 요약 정리 강의예요. 이 개념의 정답이 65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압축한 거야. 그래서 스피드 개념의 정답은 33강 정도로 선생님이 마무리 지을 거고요. 아, 처음 한다. 화번을 처음 하고 있다. 그러면 개념의 정답을 들어야 돼요. 스피드 개념의 정답은 압축한 거야. 어, 65강, 63강. 어, 이게 더 짬네. 이거 들어야 되겠다. 그, 그냥 분량만 보고 결정하면 안 돼.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돼요. 자, 이 강의는요. N수생들과 고2 때 나 많이 만나 본 사람들 있지? 많이 만나 본 사람들. 여러 번 개념을 돌린 사람들을 위한 강좌니까 내가 아직 기초가 부족하다 싶으면 개념의 정답. 어, 난 이제 여러 번 돌려서 정말 지겹도록 많이 봤다. 빨리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스피드 개념의 정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래서 교재는 같습니다. 개념의 정답하고 자, 교재는 같은 교재를 쓸 거고요. 자, 본교재, 그 다음에 정답 필기노트, 서브노트. 이 세 권이 한 세트고, 그 다음에 부교재로 정답 위클리, 워크북이에요. 그 다음에 훈구단. 자, 부교재로 정답 위클리, 워크북하고 훈구단이 있으니까 이거는 비타민 교재에서 구입하시면 되는 교재예요. 자, 교재에 대한 설명은 교재가 많으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본교재하고 서브노트, 그 다음에 정답 필기노트. 이렇게 세 권이 세트거든. 이렇게, 이렇게 세 권이 세트야. 어, 세트인데 일단 본교재를 보시면 자, 받은 학생들 한번 보세요. 본교재를 쭉 보면 자, 개념 정리가 되어 있고 단어 문제 있고 이런 건 똑같을 거야. 근데 이 교재, 본교재의 다른 점, 우리 교재의 다른 점, 샘의 교재의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이 정답 박스예요. 샘이 10년 넘게 수업하면서 이제 어디를 가서 수업하건 그런 내용을 알았어. 어디를 가서 수업을 하건 그 단원이 끝났을 때 어떤 특정 단원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부분이 되게 비슷해.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알았어. 아, 이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궁금한 게 이런 거구나.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정답 박스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듣다. 어, 나 저거 좀 궁금한데. 어, 저거 좀 더 알고 싶은데. 이러면 기가 막히게 그 밑에 정리되어 있을 거야. 정답 박스로. 그래서 이 정답 박스는 빈칸으로 돼 있는데, 빈칸으로 돼 있어. 그래서 반드시 자기 손으로 채워야 돼.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 손으로. 이게 서브노트에 다 답이 써 있거든. 정리노트에 다 써 있어. 서브노트에, 여기 조그마한 서브노트에 답이 다 써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하지 말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자기 손으로 써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늘어.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정답 박스 하나하나를 다 채우잖아. 그래서 이 교재에 모든 정답 박스가 다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화학책이에요. 그걸 만드는 거 아닐까, 우리가? 그걸 만들고, 그리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하는 거야. 그러라고 준 본교재야. 자, 그래서 정답 박스는 반드시. 진짜 선생님이 부탁한다. 이 정답 박스는 반드시 자기 손으로 채우면서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서브노트가 있는데, 이 서브노트는 본교재 내용이 다 정리돼 있어요. 자, 사람의 글씨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글씨를 잘 써놨어. 그래서 딱 스프링 노트로 돼 있어서 들고 다니기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오고 가면서, 학원 오고 가면서 공부할 수 있게, 복습할 수 있게, 편하게 들 수 있게 가지고 다니라고 만든 노트지. 이거 펼쳐놓고 선생님이 수업을 잘하고 잘 쓰고 있는지, 선생님이 본교재에 정답 박스 내용을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준 거 아니야. 자, 이건 들고 다니면서 복습하는 거야. 언제든지 복습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서브노트가 이 교재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답 필기 노트가 있는데, 자, 정답 필기 노트. 이것도 이제 스프링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정답 필기 노트를 보면, 아, 뒷부분에 보면, 어, 이렇게 연습장으로 되어 있어요. 연습장, 연습장 부분이 있어, 이렇게. 연습장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부분이 중요한 거야. 자, 앞부분에 보면, 스티커가 있을 거야. 스티커가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왜 만들었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굉장히 기특한 학생들을 만나. 많이 만나, 그것도. 어떤 학생들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을 들을 때, 그걸 집에 가서 복습을 하면서, 자기 손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자기 손으로 정리하는 거야.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쓴 건, 훨씬 기억이 오래 나요. 정리하던 과정이 생각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자기 손으로 정리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런 기특한 학생들이, 애로사학이 있어.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 나처럼 그림을 잘 못 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격리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정리하다 보면, 그게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림이나 그래프. 화학에는 되게 어려운 그림이나 그래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막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막 그거 빼놓고, 그냥 정리하다 보면,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겪는 학생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정리하다가 보면, 필요한 그림들, 어려운 그림들, 그래프들, 그걸 다 여기에다가, 스티커로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온화이너지를 정리하고 있었어. 1차하고 2차가 필요해.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난 1차가 필요해. 1차가 있을 거예요. 난 2차가 필요해. 2차 같이 있을 거예요. 다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뜯으면 돼요. 이게 다 스티커로 되어있거든. 자, 보이니?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니? 어. 이게 다 뜯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정리하고 있던 부분에 가서, 가서, 이 아론의 제목 딱 써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죠. 스티커를,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 내가 그리기 어려웠던 그림이, 딱 스티커로 제작되어 있으니, 그렇게 해놓고, 쫙 정리하면 되잖아. 그럼 아주 깔끔한 정리노트가 되는 거지. 그러라고 준 거야. 어. 수학 연습장 아니야. 자, 이거 약간 저주가 걸려있는데, 여기 연습장에다가, 이 정답 필기노트에다가, 수학 문제를 단 한 문제라도 풀면, 대학에 똑 떨어져요. 그런 저주가 걸려있으니까, 수학 연습장으로 쓰지 말자. 어. 정리 안 할 거면, 자, 화학 연습장으로 쓰세요. 그러라고 준. 어쨌든, 정리를 한번 해봐라. 라는 의도로, 자, 필요한 그림들까지 넣어놓은 게, 이 정답 필기노트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음. 자, 정답 위클리. 워크북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워크북은, 이제 우리가 개념을 배우면서, 문제를 풀어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치? 단어 문제가 부족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얘는, 두 권 세트로 돼있고, 총 720문제가 들어있고, 하루에 10문제씩 풀 수 있도록, 편집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주단위로 해놨어요. 그래서 위클리야. 그래서, 주간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하루 10문제씩 공부해볼 수 있게 해놓은 거고, 자, 12주 분량으로 만들어 놨어요. 720문제니까, 10문제씩 풀면, 12주를 풀 수 있을 거야. 그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자, 비타민 규제 지금 구입할 수 있는 건데, 내용을 한번 봐봐. 목차를 보면, 이것도 신경을 써놨어. 처음에는 진도를 나가면서, 그 단원 문제가 풀어보고 싶을 거다. 그래서, 일단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단원별로, 소단원 또 나눠서, 문제를 쭉 구성해놨어요. 하루에 10문제씩 풀 수 있게 다 편집을 해놨다고. 그래서 쭉 해서 4단원까지 푼 다음에, 마지막에는 전범위로, 섞어서, 10문제씩 또, 하루하루 풀 수 있게 편집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데이 1, 데이 2, 데이 2, 데이 3, 데이 4, 데이 5, 데이 6, 내가 자리를 제대로 했냐? 자, 데이 6까지 있을 텐데, 선생님, 일주일은 7일인데, 왜 데이 6까지 있나요? 또 궁금해할까봐. 하루는 쉬어야지. 인간인데, 사람인데, 사람이 하루는 쉬어야지. 6일만 해도 충분해. 6일만 10문제씩, 10문제씩 밀리지 않고 푼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푸세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정답, 위클리 워크북이고, 자, 그 다음에 훈구단이 있어요. 훈구단. 어, 수학엔 구구단이 있죠. 화학엔 훈구단이 있어요. 자, 훈구단은 뭐냐면, 자, 훈구단은 화학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필수적인 암기 사항들. 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나가보면, 4단원 가다보면 1단원 잊혀지고, 또 2단원 잊혀지고, 막 그러잖아. 또 그러다가 1단원, 2단원 복습받으면서, 또 3, 4단원 잊혀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란 말이지. 그래서, 필수 암기 사항들은 계속 반복해줘야 돼요. 잊혀지지 않게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거 다 내 손으로 다 친 거야. 내가 다 워드 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유형별로 또 나눴어요. 꼭 필요한 암기 사항들을 유형별로 정리해놓은 거니까, 이거를 현장에서, 처음엔 현장에서만 줬었거든. 현장에 줬었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와서, 선생님의 교재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았니? 딱 물어봤는데, 와, 무슨 무슨 교재 다 좋았어요? 라고 하는데, 그 중에 훈구단이 절대 빠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훈구단 너무너무 좋았어요. 심지어 종강할 때 있잖아. 이거 한 다섯 번 받아가는 애가 있더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마지막에 풀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잊혀지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되게 여러 번 멀어게 받아간 학생도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굉장히 좋구나. 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걸 내가 만들었구나. 자, 그래서 훈구단이 필요해. 근데 이거 자료실에 있습니다. 자료실에 있어요. 자료실에 있어서 다운받아서 풀어도 돼요. 다운받아서 집에서 인쇄해도 돼. 인쇄해도 되는데, 요새 종이값이 이게 40%가 올랐대. 그래서 종이값이 되게 비쌀 거예요. 그래서 복사집 가서 그거 복사하거나, 집에서 출력하거나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ISM이 저렴하게 인쇄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자, 다운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비타민 교재에서 구입하셔도 돼요. 어차피 여러 번 반복하는 거라서, 다섯 개 세트로, 다섯 개 묶음으로, 똑같은 거 다섯 개가 들어있으니까, 자, 그거 구매해서 해도 되고, 자기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해도 되고, 어찌됐든 중요한 건 하는 거야. 반복하는 거야. 훈구단은 필수함기상 잊혀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꼭 반복하면서, 그런 게 잊혀지지 않게 탄탄하게 실력을 만드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 많은 교재들이 다 이런 제작 의도가 있는 거니까, 그걸 꼭 알고 잘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개념의 정답. 지금 우리가 지금 2월에 개강을 하고 있는데, 자, 요게 3월 말 정도까지, 선생님이 열심히 찍을 거고요. 뭐 4월 초까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3월 말까지 끝내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3월까지는 우리가 개념을 한 번 완성해 놓고, 근데 그걸 하면서, 기출의 정답은 꼭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개념이 어떻게 기출이 됐는지, 자, 고3 같은 경우에는 꼭 기출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 기출은 한두 번 푼 건 안 돼. 그럼 푼 게 아니야. 정말 다섯 번 이상은 풀어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 이상 풀 수 있게 또 교재 구성을 해놓은 게 기출의 정답이야. 이거 진행되고 있어. 그래서 같이 병행하세요. 지금 스피드 개념의 정답을 하면서는, 기출의 정답은 같이 병행하세요. 워크북도 같이 하고. 우리 많은 걸 풀어야 돼. 그래서 기출 문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같이 한 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2월 후반부에, 후반부에 개념 1.8 모의고사가 나올 겁니다. 자, 개념 1.8 모의고사는 18문항으로 되어 있고, 자, 총 15의 분량인데, 18문항. 왜 20문제에서 2개가 빠졌을까? 뭘 뺐을까? 어, 일단 가장 어렵게 나오는 킬러 2개, 양적관계 중화반응 빼고, 18문제를 빨리 풀자요. 근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작년에 기출의 경향을 보면, 어, 6월과 9월과 수능의 기조가 똑같았어요.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더 난이도를 올릴 수 없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풀어왔기 때문에, 더 난이도를 올릴 수 없으니, 그럼 1, 2, 3페이지의 계산 문제를 많이 넣자야. 그래서 이 개념 1.8 모의고사는 대폭 개정을 해서, 계산 문제를 엄청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계산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토할 만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놓은 개념 1.8 모의고사가 2월 후반부에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요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양적관계 중화반응 좀, 난 나중에 해야지, 라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 나머지 18문제 빨리 풀어야 된다. 이건 누구나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꼭 개념 1.8 모의고사도 한번 해보세요. 풀면서 도전의식이 좀 생길 거야. 와, 이거를, 이게 보통 18문제니까, 20분 정도 목표로 하는 거거든. 근데 20분 안에 하기 정말 정말 힘들 거야. 근데 도전해봐. 도전해보면서, 자, 18문제를 먼저 완성을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는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테마 특강에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테마 특강은 이제 3월 정도에 개강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전범위 모의고사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6월 평가원 대비해서, 이제 5월부터 정답 모의고사 시즌 1, 2, 3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스피드 개념의 정답 이후에 어떤 커리가, 스피드 개념의 정답과 함께해야 될 커리어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쭉 한번 정리를 해준 거예요. 매년,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더 도움이 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드는 커리인 들으니까, 자, 잘 따라오기만 하면, 우리 수능이 끝나고, 다 같이 밝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스피드 개념의 정답,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